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앞서 온주보건당국도 조만간 50%를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하수검사에서도 코로나19 검출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6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코로나 대유행은 현재 진행 중이고 올 봄 또 다른 재확산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스트레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 30% 강하지만 중증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으며 덴마크와 중국, 인도 등에선 이미 우세화됐습니다. 앞서 기존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스트레스에 걸릴 위험은 낮은데 다만 이 오미크론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부스터샷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시간이 지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방역 조처가 풀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인식도 크게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게 되면 입원과 사망이 늘면서 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입원 환자 숫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오미크론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18개국에서 급증했는데 예방접종과 이전 감염 덕분에 입원이나 사망은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산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에 대해 WHO 대변인은 담배 관련이나 담배를 확산하는 기업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기구의 엄격한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립모리스의 자회사 필립모리스 투자가 쾌백주 쾌백시에 있는 메디카고의 지분 2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카고의 코로나19 백신은 캐나다산 최초의 백신으로 지난달 연방보건당국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국제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자사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인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되면서 코백스 공급 포함 1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이에 프랑스와 필립 상판유 혁신부 장관은 메디카고 백신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도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능이 문제가 아니라 필립모리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투자를 철회하는 방안 등 해결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도 담배 기업과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잠재적으로 유효한 백신 등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메디카고 백신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메디카고의 코로나19 백신은 캐나다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택과 콘도 개발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분양해놓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려 재판매를 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는 상한선 없는 벌금이 부과되고 2년간 면허도 정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경우 최고 과징금은 개인 5만 달러, 법인은 1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또 개발 업체는 취소에 대한 사유를 감독기관에 공시하고 일반에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공식적인 민원 제기가 없더라도 당국이 신속하게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규제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줄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미 건설 중인 콘도 수십 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한 건설업체가 건축 자재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불공평한 처사라고 대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주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에 찬성한다는 신민당은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600여 건 중 회사 2곳만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규제가 있어도 실제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구매자와 비평가들은 더 나아가 벌금 2배 인상이나 면허 정지만으로는 건설업체의 이런 행태를 막기 충분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우주의 대학교 등록금이 1년 더 동결됩니다. 캐나다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온주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9-20학년도 당시 10% 인하된 이후 개인 부담이 평균 600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으로는 캐나다에서 4번째, 대학원 등록금으로는 2번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던 등록금 면제를 없애고 대신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에겐 보조금 등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6개월 유예 기간도 없어집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졸업 후 소득 한도 기준도 기존 3만 5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낮아져 졸업 후 연소득이 2만 5천 달러가 넘으면 상환해야 합니다. 온주의 대학 등록금 동결은 주내 대학생에게만 적용돼 해외 유학생이나 타지역 학생에겐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온주내 대학생의 등록금은 평균 8천여 달러, 해외 유학생은 평균 4만 2천여 달러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실수로 자신에게 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45분쯤 노스역 던밀 로드와 셰프드 에비누에 있는 페어비몰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손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경찰관 이후에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당시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연루된 총기 사건을 담당하는 온주특별수사팀 대신 토론토 경찰 전문팀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후 3시엔 노스역 던밸리 파크웨이와 로렌스 에비누이 이스트 인근 철스 사우리올 보존 지역에 있는 노숙자 야영지에서 불이 나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온테리오주의 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8번이나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시사가 시가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에 12개의 과속방지 자동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 운전자를 적발했는데 이 중 한 운전자가 같은 지점에서 무려 8번이나 과속질주했습니다. 시는 방지카메라 설치 이후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다수 운전자들이 과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4,827장의 티켓이 발부됐고 8번 위반한 상습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51명이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속방지 자동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는 우편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고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경우 법원에 가서 내야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트랜슬링크가 메트로 벤쿠버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구역에 따라 5센트에서 최대 4불 15센트까지 올라 1존 성인 요금은 3불 10센트, 2존 요금은 4불 45센트, 3존 요금은 6불 5센트가 되고 월 정계권 요금은 존별로 각각 102불 55센트와 137불 10센트, 185불 20센트로 인상됩니다. 이런 벤쿠버와 달리 온타르주 광역 토론토는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가 올해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시다가와 욕지역, 더럼지역 모두 고유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동결될 전망입니다. 온타르주 토론토의 존 토르 시장이 3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장에 당선된 이후 두 번 연임 중인 토르 시장은 오는 10월 24일에 해장된 지자체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67세인 토르 시장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에서 회복 중인 토론토시를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샌더스 전 토론토 경찰청장은 오는 6월 1일 온조 총선에서 덤빌리 웨스트 지역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며 현역인 캐슬린 윈 전 수상이 오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해 다른 후보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더스 전 경찰청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여름까지 청장직을 수행한 바 했습니다.